그분을 모으시도록 하겠습니다. 말도 안 돼. 아 그만. 오늘의 주인공, 파키입니다. 파키의 주어가 줄래입니다. 이게 뭐야, 나 몰라. 망했어. 망했어, 오늘. 너무 읍졸이시는 거 아니에요? 아... 이 놀토가 생길 줄 알고 이 노래를 만든 거. 아, 같이 시작. 또 관련해. 노래를 부르실 때 약간... 파키의 자녀가 사랑을 좋아해 주신 날이 즐거워. 샤네네네, 달콤해. 그거예요. 맞아, 맞아. 그겁니다. 약간 이 정도. 파키의 노래, 2009년에 발매한 2집 앨범 수록곡. 수록곡 어떻게 또 찾아냈어요? 수록곡으로 찾아냈다고? 수록곡, 풍선개입니다. 풍, 풍선개요? 풍선개? 풍선, 풍선개. 풍선개. 풍선으로 만든 개구나. 그래, 그래, 그래. 풍선으로 만든 개. 개. 풍선개. 아, 안 들려줘. 아주 어려워. 워, 워! 왜 자꾸 가만 고려. 아, 하지 마요. 아, 귀 간지러워. 아, 귀 간지러워. 아, 귀 간지러워. 아, 귀 간지러워. 야, 귀 간지러워. 나도 이제 숙렬하구요. 여전히 꾸며대. 오, 수웻이, 수웻이. 아, 진짜 아가도 모르겠어, 모르겠는데. 후! 후! 지금이야. 아, 둘 다 모르겠는데. 진짜. 누가 감히 나를 꽃받고 희는 김을 내고 있지 내가 뭐 할 줄 알고 아유 아유 적어 주세요 자, 들리는 대로 적는 게 중요합니다 요번판은 약간 찬스를 쓰고 한 그릇씩 먹었어야 돼 요번판은 통한 거 아니오 이거는 너무한다 내가 봤을 때 이거 무조건 5분의 1초 가야 돼 이거는 들어서 맞추기 힘들 것 같다 5분의 1초에서 찾아내시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맞추기 힘들어 이거는 아 들어서 맞추면 힘들다 피오 부터 볼게요 피오 오픈 아 빨로 샷 아 뒷쪽도 지금 전혀 못 들었어 솔직히 말해서 난리 못 들었어요 통한 파스파드 오픈 제가 어쩌면 통한 수 있겠는데? 어? 코카롱 무늬 무늬 그다음에 내가 골 주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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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? 내가 골 주알고 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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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잖아 알고 알고로 마무리 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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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넋살 오픈 십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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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 싶지만 조금 이상한데 그리고 알 까지는 확실히 있었어 알 꼬깔고 싶지만 있는 것 같아 고 싶지만 고 싶지만 근데 마지막에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귀엽게 아이고 너무 귀여운데요? 목소리 똑같아 이렇게 끝난 것 같아 귀엽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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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아이고 십지만 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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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지만 십지만 알고 십지만 알고 알고 감사합니다.